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실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제3강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깊이 탐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복음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에 마가복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조명과 함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가복음이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사도바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술하게 되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 마가복음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를 먼저 조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여러분 신문이나 TV에서 세계 주요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모으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죠? 혹시 2017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16년도에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인간은 원래 기억보다는 망각을 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여쭤봐도 생각나는 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2017년에 가면 연말에 가서 또 주요 10대 뉴스에 대하여 매스컴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이 예측하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여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나 기억할 것 가운데 미래 세대의 발전을 위한 좋은 일이 있다면 연구, 보존, 길이 발전시켜 나갔다는 이러한 뜻에서 아마 역사의 맥락을 이어가기 위한 선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마가복음에도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20대 주요 사건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더듬어가면서 마가복음 전체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제일 첫째 사건으로 나오는 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례를 준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와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이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 요한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할 당시에 20살 정도로 추정되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는 사명과 함께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한 그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세상에 먼저 태어난 육천형입니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다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그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었느냐 그는 어떤 사건을 인류의 역사에 주도적으로 펼친 사람인가를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마가 보금에는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보면 누가 보금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불임가정이었던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님의 육천형으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크리스토로서 메시아로서 하여야 할 일을 앞서 준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믿음을 갖고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고백과 결단의 표시로서 세례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지금 관광객들이 주로 찾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던 요단강입니다. 멋있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흙탕물처럼 물이 흘러가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나온 사람에게 세례를 줬고 예수님 역시 세례를 그곳에서 받으셨는데 물이 깨끗한가 흙탕물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주고 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박클레인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사람들과 동일시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신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박클레인은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주의한 사건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던 곳이었고 바로 저곳에 이제는 수도원이 세워져서 많은 술래객들이 아 예수님이 이곳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이기셨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저도 저곳에 갔을 때에 아 예수님이 저런 곳에서 기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생활은 너무 편안한 곳에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런데 차후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 2장 3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가면 그때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은 상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된 그 문맥이 약간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정중하게 인도하며 그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쫓아가는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줬지만 마가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말씀을 약간 다르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문맥의 첫 귀절부터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은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도 쫓겨갈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넉넉하게 성령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보셨어요? 저도 사실은 40일 못 해봤어요. 그러나 저는 20일은 해봤어요.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체력이나 그리고 믿음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정이 잡힌 것 때문에 그 일을 이어가지 못했는데 아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할 때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작심하고 이번에 한 주간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기도할 때는 왜 그렇게 라면이 먹고 싶은지 왜 이렇게 비스켓이 먹고 싶은지 아 초코파이는 죽여줘요. 그래서 금식 끝나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먹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길게는 못했지만 20일 금식했을 때는 먹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주님께 나를 드리고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광야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흔히 우리가 살고 온 이 세상을 광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시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있죠?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 잘 믿어야 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믿음을 가지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좀 전에도 여러분 말씀을 보셨습니다마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말씀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고 광야에서 연단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시험과 승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아니라 이 광야에서의 시험과 승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복된 장소였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능력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장소가 광야였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들이 이미 성경에서 보았지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언제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마가 모금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미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기도할 때부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로는 네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삼으셨어요.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 부른받는다는 것은 축복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일에 부른받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갈릴리 해변 호수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랬을 때의 세배대 아들 야고보 야고보 형제의 한 그리고 시몬, 시몬 형제의 안드레가 당시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이들이 배하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이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념하 제자가 됐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체험입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반 대학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과 그리고 경험을 쌓고 실패의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삶의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건 개인의 시앙 체험이에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 안에 믿음의 역사로 임지하게 되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때 모든 걸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과정을 거치고 지금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음성이 귓가에 남아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베드로 우리가 아는 대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인데 업이었어요. 지금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데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놔두고 따랐다는 것은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나 자기만의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고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변화와 또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갈등도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부르실 때 그것이 마음에 와닿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나아간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린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가 열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사실도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명의 제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첫 번째로 부름을 받은 그룹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들의 생애가 한 지역의 업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율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국적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으나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될 텐데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아는 것은 곧 복음에 대하여 아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로 기초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있다고 하는 사실과 함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설사 안 가보았다 할지라도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면 아 미국이 이런 곳이구나 아프리카가 이런 곳이구나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전 이해가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모험심과 호기심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만큼 페이퍼를 뽑고 다 읽어보고 가서 비교한대요. 어? 여긴 이런데 여긴 왜 그래? 그렇대요. 그만큼 이제는 정보 전달의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이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몰랐던 걸 얼마나 많이 압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IT 기계들이 없던 시대였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한 이적도 있으셨어요. 혹시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해적을 때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부딪혀서 물이 막 들어오고 예수님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우린 나 죽게 됐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난 다음에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돌아 잠잠하라 고야라 그랬더니 잔잔해지시고 풍랑이 가라앉았어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처럼 돌로보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 대목을 생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배에 물이 막 들어왔잖아요. 넘쳐서.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서 좀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배에 물이 확 자서 예수님이 출신이 있는데 아무리 깊은 잠을 자도 배에 물이 코까지 들어왔다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요.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너무 호들갑더라고요. 좀 차분하게 역사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람도 꾸지지사 잔잔해지시고 물결도 잔잔해져서 모든 이들을 안전하게 항의하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최악의 도움을 청하며 불을 지져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자연을 나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 가지고 인생 사회에서 이러저러한 일이 생길 때 그냥 그때그때마다 경솔한 행동하지 말고 팔딱파딱 뛰면서 신경질 난다고 막 화내지 말고 참 차분하게 잔잔하게 주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거라사 지방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귀신, 이 말만 나와도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하고는 달라요. 정신병하고 귀신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오늘도 귀신의 역사는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신병 걸린 사람을 정신과 의사에게 보내어서 그가 치료받고 낫게 한 적도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아내고 온전하게 되어서 지금 새 생활을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이게 귀신 들린 건지 정신병인 건지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정신질환을 귀신 들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는 귀신 들린 걸 정신질환이라고 착각해서 치유와 회복의 혼돈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권능은 영적인 것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저런 일이 없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마음에 평화도 없지만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 얘기만 나면 야야야야 그런 얘기하지마. 기분 나빠. 물론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나 그런 얘기해도 귀신아 떠나가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도 성령의 힘을 믿고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을 오늘도 교회 현장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강씨가 옛날에 홍콩 영화에 보면 많이 나왔죠. 귀신 들고 텅텅텅텅 이런 거 나오는 거. 귀신 쫓아가라 했더니 시장 가서 마늘 사가지고 그거 들고 가는 사람도 옛날에 있었대요. 그건 뭐예요. 영적인 일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당들은 또 귀신 쫓아낸다고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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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잡조도 타고 그냥 뭐 대랑으로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도 웃기는 해프닝이죠. 그런데 물론 타 종교와 관련되고 무석 종교에 관련된 일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종교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마가복음이 있었던 사건을 왜 오늘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쫓아났어요. 귀신은 우리에게 엄습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해당 장애 딸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아니다. 잔다. 그리고 가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부활하기 전에 이미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이라고 안 그러고 천국 환송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천국 환송식, 세상에는 발인식, 장례식 이렇게 할 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가서 천국 환송식을 이제 짐내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죠. 여기 계신 이분은 지금 잠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천사장의 호령나 발소리와 함께 다시 깨어나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같지만 다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슬퍼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보내드립시다. 라고 하는 천국 환송식 설교를 제가 하긴 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의 소망. 기독교의 생명은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는 신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 속에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로 열두 제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고 천국 복음을 온 땅에 펼치게 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3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자로 부른받고 제자로 쓰임받는 그 과정에는 배움과 훈련의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카테큐먼 아테라는 것이 있어서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적어도 3년 동안 교육시킨 다음에 세례를 줬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를 알고 부활을 믿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이제는 신자가 됐습니다라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세례를 주었던 것이었죠. 이런 것 보면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큰 기쁨과 영광이면서 나 같은 사람을 이 시대에 열두 제자처럼 제자된 삶을 살아가도록 불렀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저 열두 명만 제자가 아니에요. 사실 저 중에 한 사람 자살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롯 유다. 예수님 배신한 사람. 그런데 같은 죄를 짓고도 자살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 찾아오셔서 허기한 다음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의 믿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나쁜 죄,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면 안 돼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나를 회개케 하시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인생의 어떤 일로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무지로 어떤 어려움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지 마. 죽지 마. 절대 죽으려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래 진정한 회개를 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살, 자살을 계속 빠른 말로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은 초등학교 다 수석 졸업했나 보다. 자살, 자살, 자살 그러면 나중에 살자, 살자, 살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신의 죄책감에 대한 무거움 때문에 자살을 생각할 때 옆에 글자 한 자를 더 써주세요. 자자만 써주면 돼. 자, 살자. 아셨어요? 자,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죠. 갈릴리의 언덕에서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허기진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 이어 버리떡 다섯 개, 물고기, 생선 두 마리 가지고 높이 들고 하늘을 노르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뉘어 줘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 성경에 남자만 오천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남자 외에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폼한다면 추정하기를 한 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들이 다 먹고 배불리 남고 열두강 주기가 남았다고 그래요.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 성주순례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른 여행은 하지 못해도 성주순례는 한번 꼭 하세요. 성도들을 인솔해서 또는 제가 공부하러 몇 번 이렇게 다녀오면서 갈릴리 언덕에 가서 아 여기가 오병 이어의 기적이 있던 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오스 거기에서 조금 뛰어 배를 타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자리가 여기였구나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 내가 새로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아주 지혜로운 분이시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는 내용입니다만 그때 마이크 있었나요? 없었어요. 메가폰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천 명, 어린아이까지 만명 되는 사람에게 산상수원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형을 잘 이용하신 분이었어요. 바람의 방향을 잘 이용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그 호수, 거기 이제 물가 있는 곳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앞에 사람들은 모두 언덕에 쫙 앉았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람이 불어서 그 말이 저 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이 정도 섰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서서 저 언덕 끝자락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산상수원을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들어요. 마이크가 없는데. 그래서 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도 이런 지형을 이용하실 줄 아는 지혜도 있으신 분이셨구나. 이것도 발견한 바가 있었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여 버리떡 다섯 개, 생선 두 마리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것은 영육 간에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수로버닉의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셨어요. 이 수로버닉의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오직하면 그 여인은 자기를 개 같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참 표현이 그래요. 그런데 강아지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면 애 안경 같은 기분이 드는데 자기는 개 같은 여인이래요. 그러면서 상에서 떨어진 거 부스러기 이렇게 핥아 주워 먹는 개 같은 여인이래요. 이것은 자기 비하는 물론이거니와 세상에서 자기는 이렇게 경멸당하는 여인이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을 언제나 들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크리스토의 은혜로 말리미암아 우리에게 이 귀한 천국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뿐만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하나 더 붙일 수 있어요.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서로 마주 볼까요. 당신은 누구시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어찌 나를 아느냐. 우리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크리스토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변화된 사건이 있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구바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 변형되셨습니다. 그런데 옷에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흰 것을 사람들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영화로운 모습, 신명한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아휴,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나. 나는 왜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요즘 성형 미인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요. 괜찮아요. 견적 많이 나와서 차마 손대기는 힘들고 이야,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살면서 마음에 아쉬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과도한 비용 쓸 필요 없어요. 사람은 다 나이 들면 죽을 쪼글해지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변화된 몸을 영화스럽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 세상 살아봐야 그래, 9988 100세라고 그러는데 살아야 100세인데 뭐 근데 사실 70 넘어가니까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살 필요 없고 주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참 서로 간에 갈등과 야심이 많았어요. 주여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도 언제나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는 세속적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면 이렇게 입성하시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나이세왕이여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다 갈 때에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환호해. 그리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일에 몰입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겸손히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뜻에 나를 굴복시는 그런 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난상강아 예루살렘에서 멸망과 세상 종말에 대한 개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세상에 종말이 임할 거다. 그런데 종말에 대한 이해를 듣기 위해서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많이 보면 요즘 이게 종말이 아닌가 사실 우리는 지금 거의 한 세대의 마지막 시대에 와 있다는 걸 알고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셨어요.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 내 원약의 피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 잃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쳐주시기도 했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순환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을 다 나는 구원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과 죄인들이 하나가 되고 인간과 하나님 함께 영원하에 삶을 살아가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인류 역사의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출생연원으로는 있지만 사망 예정원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만 하셨을까요?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계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예수 승천 기념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예배당은 조금 해요. 그런데 천장이 뻥 뚫렸어요. 그리고 그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바위에 무슨 자국이 하나 있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섰다가 승천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하늘을 뻥 뚫어놨기 때문에 아니 저기는 왜 뚫어놨어요 그랬더니 바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심어주려고 뚫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요. 말이 되죠. 말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제자로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오늘 마가복음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고 또 CTS 투라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1번으로 전화주세요. MBC 뉴스